0249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삼천리 자전거, 은, 는 동산은 각종 자전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9년 3월 29일에 설립되었으며, 1995년 1월 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일반 자전거, 산악용, 접이용, 시티용, 아동용, 경기용, 하이브리드, 미니벨로, 로드바이크, 전기자전거, 특수형, 공공자전거를 제조하여 국내 대리점 및 대형 할인점에 공급하고 있음 동산은 1,100여개의 대리점과 이마트 등 100여개의 대형 할인 매장과 여러 도매 거래처를 확보함, 기업 개요 대시 각종 자전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9년 3월 설립되었으며, 1995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일반 자전거, 산악용, 경기용, 아동용 등의 제조 및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브랜드로는 아팔란치아, 레스포, 샘트라이크 등을 보유 대시의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주, 스마트, 자전거 도소매업, 주, 브레베베, 유아용품 도소매업, 를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자회사 브레베베의 유모차 슬래시 카시트 등 유아용품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자전거 판매 역시 감소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로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친환경 트렌드와 고유가 지속으로 전기자전거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소비 회복으로 유아용품 판매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2월 28일 기준 장마감 삼천리자전거의 시가 총액은 1,074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삼천리자전거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826위입니다. 삼천리자전거의 상장 주식수는 1,327만 3,500일 흔일곱 주입니다. 삼천리자전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삼천리자전거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6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2,7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2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181원을 보여주었으며 PBIO는 1,3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3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O가 BPS는 각각 1,01배, 8,0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2억원, 109억원, 10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3억원, 144억원, 44억원입니다. 삼천리자전거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4번지 10%이고 유보율은 1477.04%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2.85이며 전일 대비해서 10.21 더하기 0.4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1.60이며 전일 대비해서 11.30 더하기 1.4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천리자전거의 2023년 2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0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09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11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삼천리자전거의 종가는 8,090원이며 주가가 삼천리자전거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천리자전거의 종가는 8,090원이며 주가가 삼천리자전거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삼천리자전거은은 거래량 16,950 내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37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101흔한주, 미래의세증권에서 1,688주, NH투자증권에서 1,648주, 하위증권에서 1,500주, 대신에서 1,200아흔두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895주, 미래의세증권에서 1,981주, 삼성에서 1,845주, NH투자증권에서 1,841주, 메릴린치에서 1,21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40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삼천리자전거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삼천리자전거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24,606주만큼 truthful 삼천리자전거 주가 전망과 Idnar 삼천리자전거 주가 지속